10시엔 대한뉴스 10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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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뉴스 대한뉴스입니다 주말 집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추자가 갖고 온 배경기사를 소개를 하는 것부터 외국인이 다 나갔다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기사던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매일경제 단독입니다 제목이래요 따옴표가 따져 있습니다 광어문에 그만던 외국인들 다 도망갔다 왜? 서울도심 점령한 이 단체 점령을 했어 이 단체? 정체가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보면은 사진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밑에 퀘션 달린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15 서울 숙냐문 일대에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괄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가보면은 지금 알죠? 그 뻔한 프레임 내용은 정말 짧아요 진짜 한 바닥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짧은데 지금 주말마다 열리는 지폐로 이 단어가 참 저는 너무 짜치고 웃기더라고요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지폐 시위전 절반 가까이를 노동조합 관련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 문장에서 얼마나 얼마나 녹여내고 부정적인 느낌을 녹여내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약간 그 가스레인지에 치즈 녹이듯이 이렇게 삭 녹여놨어요 아 부정적 얘들아 얼마나 안 좋은지 봐봐 라고 돼 있어요 들어갔더니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늘 얘기하듯 시위 때문에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있어 내용이 끝이에요 어디에 외국인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이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외국인 겁나 많이 보이던데 나는 이게 지금 너무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근데 이런 기사에 나는 기자가 3명이 붙은 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소한의 성의도 없어요 내용이 안에 외국인 얘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에요 주말마다 시위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자식들아 니네 다 노동조합 애들이제 요 얘기 끝 야 그리고 요 다음 기사로 세계일보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대규모 집회로 주말도심 곳곳 혼잡 이거는 상당수 언론들이 썼던 기사예요 근데 제가 이걸 세계일보 기사를 왜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달락 그러니까 혼잡을 빚었다 이 기사야 근데 이 맨 마지막 달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시내 곳곳에 대규모 집회로 서울 전역에선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도심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7.1km 서울시 전체 평균은 시속 17.8km였다 작작해라 이 새끼더라 적당히 좀 해 근데 이건 한 번 써놓으면 수십 년 똑같이 써도 돼서 너무 좋겠다 이게 기사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와 나 이거 읽으면서 야 이런 이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대부분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했는가 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가장 악의적인 기사가 조선일보와 같은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보도 있지 않습니까? 제목 잠깐 올려주십시오 아 진짜 줄었대요 아 진짜 이재명 등장시키고 직접 독려했는데 도심집회 참가자가 줄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선일보 기사가 악의적이고 좀 정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토요일 집회는요 집회가 세 군데에서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 도입을 위한 국민 집회 시민 집회가 세종로 광화문 쪽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또 집회한 주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 당연히 많았고요 저 지금 우리 사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과 노조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대단히 의도가 있는 그런 기사였고 앞으로 집회 참가를 막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기사라고 보거든요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대라고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거를 중간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집회 신고를 했던 범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점점점 범위가 넓어졌는데 그거를 차로를 확보해야 된다면서 경찰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때 분위기 자체가 처음부터 되게 희한하다 싶었던 게 정복경찰들이 아니라 그때 네가 말한 것처럼 백골단이라 떠올리게 하는 한창민 의원에 따르면 그게 처음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등장한 방건복이라든가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들이 이 가로막고 이 사람들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랑이가 일어났고 중앙의 무대에서 사회를 보는 분들도 아 지금 그렇게 실랑이 붙지 않도록 앉아계십시오 진정해 계십시오 하는데도 점점 범위가 커지니까 한창민 의원하고 다른 윤종호 의원이 계셨다는가 같이 가서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이런 어떻게 보면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를 하셔야겠다라고 나갔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뜨린 거야 네 넘어뜨려서 깔아버렸다만요 그래서 저렇게 옷이 상의가 다 찢어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 저게 찢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뒷덜미가 잡혀서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위쪽에 덮치니까 바닥에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옷을 보면 뒤쪽 그 양복 라인대로 쭉 뜯어져 있네요 그게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경찰들도 한창민 의원이 나 국회의원이라는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더만요 녹화되고 보니까 전혀 국회의원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뭔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영상은 지금 첫날보다 여러 개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영상과도 좀 다른 영상인 거죠 저걸 보면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창민 의원 본인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중간에서 충돌을 막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을 그냥 넘어뜨린 거예요 넌 뭐야 이런 거지 뭐 뭐 이게 그리고 애초에 그 복장을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으면 위기감이 조통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야 싸우러 나온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딱 봐도 싸우러 나온 지금 자세와 복장과 행동이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영상들 여러 가지 영상들을 공개됐는데 어제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어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한 공권력이었다 그리고 이게 경찰 때문에 찢어진 것이라는 증거 있느냐 저기 있네 증거 어 저게 방금 봤잖아 영상으로 잡아당기는 게 없다는 거야 경찰이라는 게 아 그럼 이렇게 옷이 뜯어지는 장면을 밀착 가까이서 근접 촬영을 했었어야 된다 앞에서 이렇게 경찰이고 옷이 푹 뜯어지는 장면을 연기 나와야 되는데 클로즈업으로 담아야 된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거 보니까 그 유튜버 하나를 대동하고가지고 연출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가 유튜브에서 따라 있고 찍은 거 보니까 어떤 일로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경찰이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야 저런 영상을 보고도 모른다는 거야 자 만세 대한민국님께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는 비트코인이 올라서 나눠봅니다 야이쉬 조금 있다고 하시잖아 조금 조금 갑자기 야 그렇게 저렴해질래? 사람 너 왜 그래? 개부럽네 떼보자 됐나 보다 아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 채우고 아 트럼프 당선 이후로 지금 뭐 난리 났거든요 자 올랐을 때 빨리 현금 아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이세연님께서 2천 원 어제 아누라 지부위 보면서 거병 정신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제 멀쩡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가지고 어제는 얘가 잠 많이 자고 온 날이 참 불안합니다 컨셉 아주 좋아요 오늘도 컨셉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자 어쨌든 저런 상황인데 그래서 경찰은 심지어 6명 정도를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4명을 또 검찰이 실제로 집시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말이죠 내가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뒤통수를 카메라 없는 데서 빡 때리고 도망가면 무죄요? 긴급체포지 증거가 없잖아요 긴급체포지 아니 증거가 없잖아 이 양반 증거 있었는데 그냥 너야 왜 나야 가르치는 순간 나라는 증거가 어딨어 조지호 경찰이 가르치겠지 아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지 본인은 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나는 경찰청장이 한 말 중에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은 경찰이 한 증거 있느냐 지금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친 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친 게 현장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치안과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될 경찰 수장으로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죄송하다 안타깝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게 맞는 태도 아니에요? 경찰이 한 증거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그 자세 자체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저런 거예요 그 잘 생각해보면 경찰이 한 증거 있냐라는 말을 현장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한 말이겠지만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한 말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들으라고 한 말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식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대가리 하나 바뀌었는데 온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조지호 총장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된 거에 관여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이 나라의 법도 사라지고 시스템도 사라지고 원래 저런 국가기관이 저런 일을 하는 일이었나 되었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 어쨌든 조지호 총장이 뭘 얘기하냐면 판례를 들었어요 판례를 그러니까 기자가 아마 판례를 물어본 것 같아 지금 집시법상 이 국권력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조지호 총장은 계속 정당한 국권력 행사였다 그리고 집시법에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 정도 해상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했고 그래서 불법 집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례 2008년에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굳이 판례까지도 인용을 하는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판례 애초에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당하게 모였다가 어제처럼 토요일처럼 사람이 늘어나서 신고 범위를 넘어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건 불법 집회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그거 어제 방송에서 내내 나오더만 그런데 그 판례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우리나라는 판례 국가가 아니라 미국처럼 판례 국가가 아니라 개별 사업마다 따로따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데 아니 진짜 그냥 경찰의 태도라니까 경찰의 태도 대한민국이 말씀드린 2008년 이후로 쭉 지켜왔던 그 원칙도 우리는 대한민국 판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몰라요 그거랑 다른 상황이었어요 아니 판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이게 판례 국가라는 말 뜻이 아니잖아 아니 이런 초보적인 말장난을 해야 돼요? 판례를 보고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은 판례 국가야 아니 뭐야 그러면 증거 영상을 보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증거 국가야 뭐야 판례라는 게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예시잖아 그렇고 그러니까 판례를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 법의 판단을 따른 것과 동의해요 아닙니까 법원을 따른다는 거야 아니 이걸 말해줘야 돼? 경찰이 경찰청장한테 내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냐고 지금 경찰이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든 대법관이 뭐라 그랬든 제가 보기엔 맞는데요 아 이 새끼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이상한 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부역자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새끼들 다 같이 때려 넣어야지 이거를 이런 것들이 계속 공무원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폐가 커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건 막으려는 거죠 대놓고 아니 참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경찰청장 명령 듣고 행동했던 사람들까지 다 처벌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 잘못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용기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저기 뭐 참가에 있는 경찰들 중에서도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이 상황이 어떤 지폐인지도 사실 그냥 생활인으로 관심이 없이 와 있는데 힘에 밀리고 저쪽에서는 위에서는 개동대장이 야 밀어붙여 라고 밀어붙이고 그러다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공궐력이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영화들에서도 나오잖아요 변호인에 보면 곽도원이 연기했던 차도영이라는 경찰이 나와요 거기서 재판장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행하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민을 고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좌익용공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한 행위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실제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 집회가 어떤 성격의 집회인지 그리고 지금 불법 시위로 그들은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어떤 형태가 불법이었느냐 도로 점유 아까 얘기했던 판례 얘기들 굳이 안 꺼낸다 하더라도 그 도로 점유가 일부러 불어 통행하는 사람들 괴롭히려고 통행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점유가 아니잖아요 현장 상황이라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지 무슨 사진 찍듯이 현장 사장 딱 한 장 찍어가지고 도로에 이만큼 삐져나와 있으니까 얘들 불법이야 때려잡아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돌아간 거라면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동의 없이 경찰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경찰청장의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었다 어찌됐건 법 얘기하고 국가의 치안 얘기하고 이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뭐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지 조지호라는 인물도 그 제복 벗고 나면 하나의 시민이고 국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그것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가 얻을 득이 뭐야 그게 너무 명확하잖아 윤석열이 저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아 김건이가 쓰다듬어 주려나? 아무튼 그 경찰이 나는 이런 항상 시민하고 경찰하고 대치했다 그럴 때 안타까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경찰들도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몇 마디로 정리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현장에 나가고 싶겠어 경찰관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프랑스처럼 집회해야 돼 다 때려 부수고 막 불 지르고 막 잡아다가 막 길거리에서 옷 다 벗긴 다음에 두드러 패고 막 이래야지 아직 만만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거든 공권력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적어도 주말에 보여줬던 경찰의 태도는 앞으로 니들 또 이러면 나 이렇게 또 할 거야 조져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지호라는 경찰청장이 나와서 일종의 시민들을 향한 선전포고 아니에요 저거? 그제 열받아가지고 전해드렸던 한창민 의원 시위 중에서 폭행당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지호 청장 진짜 저도 어제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조차도 무시하는 황당한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 이게 후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저는 대책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대책도 나오고 뜻대로 안 돼 니들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한 거 법원이 막았죠 다 막았습니다 다 기각시켰어요 당연하죠 일단 경찰은 6명 올렸는데 검찰에서 그나마 4명으로 골랐고 검찰에서 4명 고른 것도 그것도 무리한 거였는데 법원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구속을 시켜? 그러니까 세상에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 시절이 아니잖아 지금이 아니 지금이 무슨 진짜로 백골단 돌아다니던 시절이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일 토요일 집회 때 일단 신고한 집회였고 무장 완전 무장에 가까웠어요 그게 신형이래 완전히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무슨 테러지난 뭐 이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경찰청이 경비받아가지고 쓴 거래 그러니까 집회 나온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그렇게 부끄럽게 말이 안 되지 첫 대상으로 시민들을 타겟팅으로 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완전 무장한 채로 게시를 한 거지 게시를 이 개새끼들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양껏만은 형도 알겠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이런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다는 내부 지침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못하고 당연히 못하죠 경찰이라는 소식 그러니까 분명히 최근 시위에 대한 내부 자기네들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 많거든 분명히 입수할 수 있거든요 제발 입수해라 좀 그래 한창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장 지휘라고 하는 기동대장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거 물려라 경찰 빼라 그랬더니 기동대장이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장 오도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현장면은 그럼 청장을 나를 바꿔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기동대장이 연락처를 모르는데 번호를 모른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기동대장이잖아 번호를 아니 번호 몰라요 그러면 경찰이 뭐하는데 무전 때려요 내부 통신만 무전 무전 기들고 뭐하니 어깨 달고 있는 거 뭐냐 어? 아니 말이 황당하잖아 기동대장만 저희 청장님 지시가 있었으니까 제가 맘대로 못합니다 그럼 청장한테 얘기해요 연락처 모르는데요 국회의원 앞에서 장난친거지 이게 뭐하는 이것들이 미친거지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명령을 다른 놈들까지 싹 다 처벌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진짜 이게 뭐 다음 민주당 정권 때 뭐 용서 화해 있다는 얘기 꺼내기만 해봐 진짜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정말 이거 보고 아 그래 민주당 이제는 좀 움직이는구나 아 이거 진짜 예산 날려야 돼요 예산을 다 깎아버리겠다고 다 깎아버려 다 깎아버려 한 푼도 남겨주지마 누가 시민 때려잡으라고 니네한테 돈 주는 줄 알아 아니 국회의원 옷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사과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야 야 예산 삭감에 돈 없어 야 그래 알았어 사과하지마 사과하면 죽여버린다 너 사과하지마 끝까지 아니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깎겠다는 게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왜 전투경찰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출동하라느냐 그거 못하게 그 비용을 깎겠다는 거거든 그래 다 사과하지마 사과하지마 내년 경찰청 특수활동 경비가 6500억 정도 되고요 경비국 예산이 2390억 특활비가 52억이래요 이거 굉장히 돈 많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만약에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지난 주말 한창민 의원 폭행 이 상황이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때로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날려 날려 0원 만들어버려 0원 경비국 예산 경비국에서 간 거잖아 경비국에서는 날려 왜냐면 저게 날려면 주말이잖아 어찌됐든 주말이고 특별 저기 수상도 줘야 되는 거 경찰들도 그럼요 거기도 장비도 필요하고 그거 채징한다고 카메라 다 들고 있고 요즘에 그렇지 그 비용 난리라는 거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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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고마운 거야 어찌 보면 조져야 돼 그래 아니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 왜냐면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비용을 안 주네 그러니까 우리 돈 없어서 못 나가요 얼마나 좋아 도와주는 거야 나는 이거를 명령을 내린다고 이거를 정신 빠진 놈들아 때려잡으란다고 진짜로 때려잡냐 아니 근데 이 지침이 있고 뭔가가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봐요 나는 진짜 기가 막혔던 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폭행 행사한 것도 기가 막혔지만 지금 대학가에서 학생들도 윤통 퇴진 투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부산에 국립부경대학교가 있나봐요 거기서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쪽에서 이걸 못하게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한 거지 농성을 했지 근데 농성을 했다가 안 되니까 일단 철수하기로 했어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학생 10명의 시위하고 집회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 경찰에 200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 MBC 영상 보면요 들려 나와요 진짜 학교가 경찰을 불렀어 학교가 경찰을 불렀다고? 경찰이 와도 총장이 막아야지 그렇지 정문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정문으로 못 나간다고 신라기를 버리다가 저런 거야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학생들이 무슨 셰파이프 들고 나오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막 기물 부수고 이런 게 아니야 꼴락 10명한테 지금 200명 보내서 저렇게 난리를 친 거야 얼마나 무서우면 저러는 거야 저렇게 학교 측에서 요청을 했을 때 경찰 병력이 200명이나 투입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착착착착착 아까 그 화면 보셨지 않습니까?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어제 MBC 앵커들이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참 저렇게 빠르게 대응을 했던 경찰이 왜 12구 이태원 용사 참사 때는 그렇게 그렇게 경찰 시민들이 신고하고 여기 급하다 여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냐 그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만약에 12구 참사 직전에 그 수많은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여기서 대통령 퇴진 집회한다고 그랬으면 내 버릇 더 수도 있어 몇백 명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여기 대통령 퇴진 집회하는데요? 그렇겠네 그럼 우르르 몰려왔겠지 아니 그때 경찰 경력 못 뵀던 이유 용사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없겠지 바로 바로 버렸겠지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한숨밖에 안 나와 이거를 애들한테 또 이런 세상을 근데 그때처럼 안 될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 쟤들이 손을 들고 있는 거 다 카메라예요 카메라 절대 안 돼요 카메라예요 경찰도 생각 잘해라 진짜 그리고 아까 MBC 영상 보시면 카메라로 영상 찍고 계시는 아마 시민분이나 다른 학생들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여기저기 다 퍼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게 예전처럼 진짜 이런 거야 틀어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골프장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틀어막으려고 해도 이제는 못 틀어막는 시대라고 그리고 이제 임기도 분기점 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율은 대두덕 상태입니다 주변에 뭐가 얼마나 붙어있을지 다시 한 번 아니 뭐 골프 치러 가셨겠지 또 대통령 녹취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배수준 기자도 얘기도 나왔지만 밖에 나와가지고는 자기 뭐 대통령 녹취 내가 뭐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네가 들어봤어? 오빠라고 한 거 네가 돌려줬다며 오빠라고 네가 자꾸 하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강혁이 형이 세뇌가 돼가지고 MBC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막상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차분하게 내가 어 그 뭐 저기 김영선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녹취를 들려줬다 들려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게 검찰에서 나왔을 때 명태경을 세워놓고 기자들이 첫 번째 했던 질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 없앴다는 전화기 그 전화기 안에 대통령 녹취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거든 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언제쯤 이런 데 내가 기억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을 때는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녹취를 검찰에서는 안 들려주고 그러니까 말만 했다는 거야 나 요게 좀 딱 꽂힌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형사 목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걸 검찰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니네 이거 감당되겠니 그러니까 검찰이 아 됐습니다 들려줬다 명태경이 영장 청구라는 게 되게 찜찜한 게 뭐냐면 일단 검찰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대통령도 부인했고 하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속으로 정리를 하고 명태경은 야 한 2년만 들어갔다 오면 돼 이렇게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두 바퀴만 놀자 딱 조용히까지 끝내면 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는 뭐냐면 일단은 아니 잠깐만 형 말 안 끝났잖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가 명태경이 그것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더만요 그것마저 거부해서 그 와중에서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 대통령 녹취 김영선한테 들려준 거 맞아 지금은 없어 하지만 니들이 자꾸 나를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면 나 이거 깔 수도 있다 명예 베팅이라는 거죠 그렇지 명예 베팅은 그런 건데 검찰이 원하는 건 그런 걸 거 아니야 일단 내 가두리 안에 넣어놓고 단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속하면서 그러겠지 연어회 먹고 싶다면 연어회 사주고 접견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번엔 조심하겠지 법인카드 안 쓰고 다른 걸로 보겠지 지금까지 스킬들을 쭉 나열해보면 검찰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뭔지 알 것 같단 말이죠 그거 하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정유미 그거 하려고 거기 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서 명은 검찰의 그런 속성을 또 나름 알 테니까 그렇지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14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14일이 본회의가 있는 날이고요 여야가 다 의총을 통해서 뭘 한다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서 이건 꼴인이 된다 이거는 거의 뭐 정해진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술이면 그렇지 왜냐하면 검찰에서 다른 증거들 나온 거 보면 이 정치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김영선 전 후원하고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경제공동체 명태균이 월세 밀린 거 이런 것까지도 김영선이 다 내줬다고 하고 김영선이 아까 때 관리비 이하순바도 진짜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 관리비 밀린 것도 내줬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 PNR 사무실에 있는 거 보면 돈을 얼마를 찾아가는지까지 자기는 뭐 명태균이 나와서 자꾸 계좌 추적을 하는데 그 PNR 사무실에 보면 현금으로 얼마를 빼서 명태균이 줬다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엑셀로 돈 받은 건 명백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것마저도 싫은 거야 아 싫지 잠깐이라도 들어가 있기가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일단 춥고 겨울로 오는데 춥고 이제 겨울인데 물을 또 쑤실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풀릴 것 같다 검찰도 고민하고 있을 거야 아마 검찰이 어떤 스킬을 쓸까 야 진짜 이게 뒤돌아고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친화적인 기관이었어요 아니면 난 다른 별건을 갖다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명태균한테 이 건 말고 노상방료 같은 거 아무 상관없는 거 있잖아 명태균이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누군가한테 사기 비슷한 걸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과거에 또 정과라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구속돼 있는 상태 안에서 뭐 다른 걸로 이거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것을 명태균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이고 야 이건 감옥에서 못 나오지 죽을 때까지 진짜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집단 아니냐는 거지 검찰은 이게 검찰 뜻대로도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 게 이상 너무 많아 뭐가 그리고 이분 만약에 그래요 한 2년 갔다 나왔다 칩시다 갔다 나온다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야 내가 당신들 말 듣고 들어갔다 왔어 이제 내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나라도 그러겠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그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딸 이름 얘기 계속하면서 딸 이름 파는 거 정말 싫어 진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기승전 생계 유지가 목표 그리고 생계 유지 및 딸의 어떤 뭐랄까 이게 좀 보장받는 아니 평생의 아니 보장받는 삶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뒤에다 걸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딜 칠 수 있는 무언가를 명의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소연이라는 변호사가 붙었잖아요 아 이 변호사는 명태균에 대해서 몰라 내가 보기 김소연 변호사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론을 하고 그날 와서 방송을 켜는 걸로 유명하대요 변론 끝나고 집에 퇴근해서 바로 방송을 켠다는 거야 아니면 바로 방송이 나가거나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을 때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준석 미워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건 뭐 워낙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명태균의 모든 증거가 김소연 변호사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누굴까 김소연한테도 안 푼 것 같아 명이 명은 김소연한테 안 풀어 절대로 안 풀어 그럼 김소연 이렇게 할 가능성은 어때요 그럼 다 풀 필요는 없고 준석이 날릴 정도만 되나 봐요 지금 이러면 두지 않을까 어제 노영희 변호사랑 MBC 뉴스 데스크에서 토론하는 거 유튜브에 풀 버전 풀렸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김소연의 타겟은 명을 변론하자가 아니라 이준석을 없애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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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을 없애는 거 플러스 내가 이 기회에 뭔가 더 돋보이고 싶은 거 그렇지 그게 더 커보여요 미안하지만 명탱윤씨 아니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명탱윤하고 이준석하고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 나눈 그것까지 이제 언론에 까진 겁니다 이거는 상상 자세하게 나왔어요 Q시 카톡 새벽에 나왔다고 근데 이게 5월 9일 당선인 그러니까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 시절 하루 전날이죠 취임하기 하루 전날 나는 이게 시간이 요상한데 새벽이잖아요 새벽 새벽 밤 12시 몇 분인가 그래 5월 9일 딱 넘어가서 얼마 안 됐어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카카오톡을 보낸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윤태웅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 얘기 듣고 빨끌한 거지 계속 보는 거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은 그 와중에도 반말을 했네 어? 당선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대화 내용을 딱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타임라인을 정리가 딱 저는 어제 이 mbg 뉴스 보고 이 카카오톡 대화 나눈 거 보고 아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아 이제 진짜로 그 뭐냐 테트리스 블럭 맞추듯이 딱 맞았어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5월 9일 전에 mbc가 그 도표 그 리포트에서 보도한 게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5월 9일 시간 순으로 한 건데 어후 야 잘 준비해놨네 아 우리 선생님 애 많이 써 저렇게까지 하라고 그냥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 저 표를 또 만들었어 이거 나중에 혹시 엑스트라 이거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근데 요거 저거 얘기하기 전에 5월 2일 통화 내역을 일단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가 그렇지 통화를 하는데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여사님 전화 왔는데 고마워가지고 선물이야 그래서 이제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 선물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김영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명태균은 안심하고 있었겠지 됐다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준석한테 0시 20분에 0시 20분이면 이제 패북 애들하고 한창 재밌게 놀잖아 막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잖아 어이구 병선하라 한다던데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공천 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이구 그럴 리가 없는데 당선인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이제 밤이고 이제 날이 밝았죠 근데 날이 밝았을 때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한 게 있어요 동아일보도 받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동아일보가 명태균이 5월 9일 그 아침에 네 윤통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보냈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김영선 김영선 좀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시간 순으로 10시쯤에 통화를 합니다 우리 오류가 들었던 그 통화 아까 그 도표 말이 많네 그거 통화 그 말이 많네 공관에서 가져가서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해서 말이 많네 그렇지 그리고 그 통화 이후에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다시 다시 통화했잖아 정리했어요 됐다 정리됐다 인상인이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하고도 통화를 하죠 이 통화 끝나고 이준석한테 메시지 보내고 강혜경 씨한테 통화하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거 있잖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아나 그리고 윤상이 끝났어 그게 이제 윤상이 다 정리됐고 5월 9일 날 본선 후보니까 그렇죠 플래카드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이제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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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차 통화로 선거사무소랑 뭐 이런 거 피켓 같은 거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그 얘기가 거기서 이걸로도 김영선한테 그렇죠 쏠쏠하게 뜯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취임식하고 김영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거기서 한 가지 나는 적었다고 보는데 동아일보 문자가 카카오톡을 보냈나 그래 근데 그 내용이 수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 그 아침 시간대에 실제로 그 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 대통령 대통령 폰이지 우리 대통령은 10시에 일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내 폰을 잡고 아니 생각해봐 나는 양까무라 형의 그 상황 추정에 네 만 퍼센트 동의하는 게 저도요 봐봐 이준석은 밤에 이 통화를 받았잖아 그렇지 문자를 했잖아 아침에 날이 밝았어 문자를 때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은 뭐 딴 걸 하고 있다 치고 김건희가 봤어 어? 뭐야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달달 볶았을 거야 팍! 그래서 자격이 있어? 막 얘기를 했겠지 차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한 거지 명승훈한테 아이고 말이 많네 들으라고 옆에 전화했다 들읍시다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딱 맞는 상황에서 맥락이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아 매번? 매번 참 감탄합니다 야 그 뒤에 가로친 글자들이 방금 사랑꾼과 신용불량자의 통화였어요 사랑꾼과 신용불량자의 통화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 옆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도끼눈을 뜨고 앉아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했다는 거야 전화했다는 거야 이제 잘 정리됐으니까 저기 저기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명태균이는 옆에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누구를 뭐 안 전화 보자 지 마누라들이라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이 지하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추천이야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추천이야 자 여기서 잠깐 잠깐 곁다리로 세면 자 이준석은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윤통이 공천에 명백하게 개입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왜? 자기가 명태균한테 문자 보냈잖아 당연하죠 윤통은 경선하라 그랬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면 자기가 생각이 똑바로 쓰면 어? 지금 대통령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든가 그렇지 그렇게 나갔어야지 그렇게 나갔어야지 이준석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명태균 파문이 불거졌을 때 김건희 뭐 저거 저거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 조언이고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 그 보정이고 예라이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을까 이제 와서 보면 사실 그 논란이 된 칠불사로 내려간 것 자체가 만약에 이전에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라면 갑자기 명태균이 오라고 한다고 가지를 않죠 김영선 건 때문이라면 김영선 공천 과정부터 다 관여를 했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막길 본인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 이때쯤 됐으면 차라리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계획신화도 만든 김에 아예 그냥 제대로 한번 뒤통수를 한번 쳐볼까 쳐봐 까볼까 했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이준석 생각에는 아직은 약하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지 천아람은 갑시다 형 이렇게 간 거였고 천아람만 등신된 거고 그 이준석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다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배신을 때리는데 이 새끼 좀 가만있다 이 새끼 좀 필요 없다 싶으면 바로 버리잖아 그리고 기자 만나가지고 명태균 집통수 깐 거잖아 창원산당 까봐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빡쳐가지고 김소연을 변호사로 섭외한 거야 야 안되겠다 이 새끼부터 보내자 제 생각은 이건데 뭐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제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화 안 받아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 명태균이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 이준석은 없겠어? 있지 본인은 통화 자동으로 다 구글 드라이브 전장된다면서 기억이 안 나면 찾아봐 그때 날짜 다 알려줬으니까 저는 기왕에 우리가 이준석 얘기했으니까 명태균 또 다른 건 얘기하기 전에 이준석 얘기 살짝 하고 가죠 아 그러죠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봉규봉규 이봉규TV에 봉규봉규 이봉규TV에 출연해가지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명태균과 의논을 했고 김건희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김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봉규봉규 이봉규TV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왜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그렇게 사위를 돈독하게 끝까지 명태균을 명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쉴드를 쳤을까 난 단순히 이제 어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뭔가 명태균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쉴드를 친 게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봉규봉규 이봉규TV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명태균은 어쨌든 김건희랑 가깝잖아 그렇지 자기보다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그러면 김건희한테 요건 가지고 좀 잘 부탁해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게 크죠 우연이 아닌 게 다들 기억을 대동해보시면 이준석이 그거 그냥 조언이다 연결성이 약하다 그렇게 말한 날 바로 성매매 성매조 이거 무혐이 나왔어요 맞아요 나는 이게 절대로 우연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라도 입을 닫게 해야 그렇지 이놈이라도 입을 닫게 만들어야 더 추가적으로 번지는 거를 그때로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준석이 떠들기 시작하면 또 리스크가 다른 사람이 떠드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 여기저기 방송 나갔으면 방송 막 나가서 다 떠벌리고 다닐 테니까 그래서 어제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냥 페이스북에 쓴 글을 잠깐 인용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겁대표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 이준석은 김소연 변호사가 쓴 거예요 네 딩굴이 형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성상납 무고사건 최종 불기소 나온 9월 5일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의 시작인 칠불사 단독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준석이 악의축이다 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악의축이라니 악의축이라는 말은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악의축은 아니고 악의 곁다리 내지는 악의 붙어서 기생충 뭐 이런 악의 기생충 더 심한데요 더 심한가 자 그런데 이런 분을 명태균 씨는 변호인으로 진짜 이해 안 갔다 야 진짜 잘 들어간다 야 야 이게 뭐 진짜 뭐 야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지 같이 복멸의 길로 간다고 영화 아수라처럼 이게 몽땅 다 죽는구나 다 죽어 다 죽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악의축 아니 왜냐하면 왜 내가 다 죽는다고 했냐면 이게 상황이 검찰의 입장에서도 정리가 되려면요 뭔가 여기서 틀어막으면 이것까지만 막으면 이게 다 끝난다라는 정도의 그런 그림이 나와야 정리를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얽혀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준석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둘 다 지금 뭐 정치계가 뭐 이런 데 언론이나 이런 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로비라면 로비인 거고 그렇게 사람들과 연 맺어서 뭐 얘기도 하고도 하고 공적으로 얘기도 하고 뒤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잖아 한두 분 다 얽혀있는 거 아니잖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검찰도 그러니까 딱 잘라가지고 아 그림대로 평소 하던 것대로 용산이 좋아하는 그대로 명태균만 딱 잡아놓고 입 다물게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명태균은 또 아니 usb 잠깐만 대통령과의 녹음 usb를 얘가 가져갔으면 우리한테는 안 건네고 어디서 이게 다른 데 나와버리면 우리만 그럼 수사 제대로 못한 게 돼가지고 나중에 민기장만 맞다나 혹시라도 이게 탄핵으로 하거나 특검으로 가면 우리까지 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당하죠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 보험 들어놔야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명태균이야 구속이 되더라도 그 다음으로 명태균이 구속이 되면 실제로 이제 공천을 개입을 했느냐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되더라도 그거를 하나 또 뒷받침에 쓰는 게 우리 이제 퍼즐이 풀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왜 명태균한테 왜 당에서 말이 많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왜 아침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카톡을 보냈고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제 정리했어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있던 윤상현이 분명히 5월 8일까지는 경선을 하겠다라고 맞아요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라고 이준석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네 그게 5월 9일이잖아 네 맞아요 5월 10일 날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바꿔버린 거야 입장을 급선회했어요 제가 봤을 때 윤상현 의원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자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모른다고 그랬잖아 전화를 받았겠지 내가 그러니까 윤이 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겠지 그렇죠 너 왜 자꾸 말이 많자 내가 그 김영선이 좀 보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윤상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하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윤상현이 다 했다고 그러고 사실 윤상현 명태균은 윤상현도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고 있거든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내가 누구들에게 지가 그 자리에 앉은지도 모르고 이런 소리 한다 나한테 이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다 이제 아기가 다 맞아 들어가요 명태균 말을 들으면 아기가 다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 그러니까 윤상현이나 이준석이 변명하는 거 들으면 하나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뻥을 치는 게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게 옥석 같은 것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럼 그동안 폐명이랍시고 국민의힘과 이준석과 윤상현과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한 말 싹 다 거짓말이야 대뻥이지 그래서 더더욱 명태균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자꾸 말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아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그 컴퓨터 폐기 처분하라 그런데 강혜경 씨가 안 했죠 거기 김종인 이준석 카카오톡 명태균 오세훈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찰 발로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JTBC 보도 가운데 난 이걸 JTBC가 왜 한 줄로 딱 치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도 나와요 명태균이 이준석 의원에게 반말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를 했대 반말로 반말로 야 김영선이 저기 공천해줘라 그러니까 주석아 김영선 좀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JTBC 이 리포트 내용은 검찰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인해준 거거든 이것도 JTBC 기자한테 흘린 거지 야 그 반말로 이게 이게 지금 다 흘러나온단 말이야 뭐 이게 티타임 같은 거 하면서 야 이거 명태균이가 이게 이준석한테 반말로 그러니까 저 문자 내용이 맞는 게 그래서 또 이준석이 5월 9일 5월 8일 새벽 5월 8일 밤이죠 5월 9일 12시 넘었으니까 5월 9일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이 통화했을 때 세팅 다 해놨다고 김건희가 선물이라고 김영선 공천 그래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 9일 공시 20분쯤에 이준석이 통이 윤통이 전략공천 아니라는데 경선이라는데 얘기하니까 뭔 소리냐 해가지고 열심히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그런데 저희 에피셜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김건희가 봤을 가능성이 김건희가 봤죠 아침 10시에 주무십니다 우리 대통령 자 그리고 보고 어? 내가 다 끝냈는데 이게 아직 이 얘기를 안 한 모양이네 오빠가 어? 이제 그 나중에 그 그 자기 지인한테 그렇지 명태균이 했던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지 맞아요 오빠 아니 이거 정리 안 했어? 오빠가 대통령 자격 있어? 이 명태균의 그 성대모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달달 복다가 이동하면서 10시쯤에 통화를 하는 거지 말이 많네 그 통화한 거지 그게 이게 정말 이게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끝났어요 다 맞춰줬어요 이 정도면 공소장이 나온다 공소장이 나와 이 정도면 공소장 나온 거지 검찰에 공소장 쓰기 귀찮아 우리가 써줄게 그냥 다 그냥 다 풀렸잖아 다 풀렸잖아 일찍까지 다 맞아떨어지잖아 우리 연구인께서는 공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셨고 누구를 통해서 명태균을 통해서 이주석은 거 다 알고 반겼고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저기 봉기봉구 이봉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김건희 명태균을 통해가지고 김건희한테 자기 그 성상납 의혹 그거 구명로비를 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김소연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자 그럼 만약에 구명로비를 했어 네 그럼 김건희가 듣고 오케이 응? 우리 준석이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천에 막 개입을 해 응? 근데 이준석 그러니까 뇌피셜 때려보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구명로비를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보여 막 여기저기 자기가 당대표인데 공천 개입하는 게 보여 그러면 모른 척해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구명로비하는 조건으로 그 빠터를 받았거나 그렇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준석이 아 이건 그냥 선의의 조언이다 말았나 에이 그날 무혐의 처리 났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사람이 야비한 게 자기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중에 또 자기 당에서 쫓겨나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명태균한테 그거 깎아? 그러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칠불사에서 그래 지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지가 그거 대가로 어찌 보면 그 성상남 무혐의과 처분까지 얻어냈는데 나중에는 수가 틀리니까 아이씨 뒤통수야 이거 깎아? 비례대표 주고 근데 그래놓고 일이 커지니까 이번에 명태균 뒤통수를 때렸어요 야 이거는 진짜 야 진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공천 개입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윤상현 그리고 심지어 김종인까지 일단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참고한 줄 세야죠 이 정도면 윤상현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필요하죠 반드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선 방침을 세웠다는 건 공관위원장이 세웠으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 혼자 마음먹은 게 아니라 주변에 다 얘기를 했을 거야 당연히 기록으로 남아 있거나 아무리 국내위이라도 거기 공관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 근데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준석의 행방이 정말 여기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정말 기기묘묘하네요 처음에는 윤석열 절대로 안 된다고 개난리 지랄을 쳤어요 그러다가 명태균을 통해서 명태균이 아무래도 윤석열이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하고 손을 잡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또 냅다 손을 잡고 어깨동마하고 사진을 막 찍어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가 총선에 개입하는 걸 그냥 다 묵이네 그런 가운데서 자기 위협의 또 얻어내 그러면서 그걸 묵인해주면서 명태균한테 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 저기 대전 이거 좀 어떻게 좀 봐달라 그래봐 형이 좀 그러면 명태균이 그걸 또 김건희한테 얘기를 해요 했겠지 어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바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새끼 못 믿을 놈이니까 바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준석이 하는 거 봐서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빨다가 칠불 칠불스다에서 명태균이 울으니까 또 쪼르르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이번에 그냥 뒤통수 칠까? 네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천어람도 데리고 올 일이지 또 천어람도 거기 남겨놔요 야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 진짜 준석아 야 너무 정치고 나발인 걸 떠와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기자 만나서는 또 명태균이 도수를 쳐 그렇지 그 창원산당 가서 조사해봐 그렇지 기자 뉴스토아토 기자랑 그 커피 그 어디가 뭐야 스터디 카페? 거기서 만나 형 스터디 카페 자주 가는데 혹시 본 적 없어요?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기자한테 쓱 찔러줘 야 여론조사하는 거 말고 왜냐하면 그거 파면 내가 나오니까 여론조사한 거 말고 저기 명태균 땅 산 거 봐봐 이렇게 얘기해서 명태균 뒤통수를 후두렁 갑니다 내가 그래서 명태균을 왜 김소연 변호사로 합류를 시켰을까 그 건이 일단 크다고 보고요 아 이거 뒤통수 때린 거요 야 창원산당을 파라고? 이거 봐라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이거 뒤통수를 치네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도 용산 입장에서도 이준석은 이 타임에 정리하고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네 일단 봐줬잖아 불기소 했잖아요 대놓고 봐줬죠 그런데 칩을 사과가지고 이 새끼가 야 이거 이거 어플라고 야 이거 봐줬더니 이 새끼 야 야 이거 정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맞네 내가 봐줬잖아 용산에서 봐줬잖아 야 근데 김영선을 접촉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카톡을 텔레그램을 받아가지고 이 새끼가 내 뒤통수를 깔라고 야 이거 깐다고? 야 이거 봐라 참고로 불기소 처분은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인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하고 이준석이 굉장히 오래 친하게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봐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제 남천동에서 창석이가 한 얘기인데 과연 뭐라고 봐달라고 말을 했을까 그 카톡 내용 안에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돈 대준다는데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이 가서 얘기 좀 잘 좀 해줘 이런 식의 카톡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열차도 같이 타고 그 김영선 명태균 김건희 같이 특별차 탔다는 거 아니야 2022년 6월에 왜 저기 김영선 의원님 누구 덕분에 공천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가 그 딸 잘 뭐 평생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황금이 황금이 평생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 근데 딸 좀 그만 팔아 진짜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화나 KTX 대통령 KTX 특별 KTX를 탄 것도 명태균이 무슨 직책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김건희가 탄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김건희가 타고 내려간 것부터 그리고 그 탔을 때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명태균이라든가 그리고 당시 봉화마을 김건희가 갔을 때 커버라 컨텐츠 관계자가 또 수행해가지고 야 이거 뭐 비선이냐 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KTX 열차에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셋이 모여가지고 1차 회동을 했다는 거 그렇죠 거기서 김영선한테 김건희가 거비 얘기한 대로 어? 공천 어? 누구덕에 낸 줄 아시죠? 그러면 받은 게 있으면 네가 뱉어야겠죠? 황금이 책임지세요 이럴 때 보면 이거야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약간 이렇게 막는 거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대가를 준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자기 거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야 네가 실제 네가 갚아 이건 네가 갚고 이건 네가 갚고 이건 네가 갚고 이건 네가 갚고 이러버리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이런 여자한테 휘둘리는 게 얼마나 쪽팔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명태균도 그리고 이때도 대화 나눈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뻔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얼쩡거리다가 사진을 찍혔으면 어쩔 뻔했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명태균 이한 씨는 진짜 이게 그냥 못 참는 거야 자기 주변에 도저히 못 참는 거지 왜냐하면 그 비루하던 내 인생 드디어 이렇게까지 내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 너무 달콤하지 이렇게 또 참 거것 보고 이제 오토바이를 참으라는 얘기랑 똑같이 아 죽어도 못 참죠 아니요 오토바이 정도가 아니라 야한 얘기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못 참아요 창원에 대통령이 온다는 걸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명태균이 이틀 전에 알았다고 이틀 전에 알고 강혜경 씨한테 내려오는데 입단속 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자기가 어떻게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문제 완전 자백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 내용이 그래 이거를 얘기하는 이걸 아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자백한 거 아니야 그걸 왜 하냐고 그러면 입을 꾹 다물버리든지 하지 그러니까 진짜 못 참는 거야 못 참았던 거야 계속해서 이거는 마치 그거네 바바리맨이네 정치계 바바리맨이야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 엄마한테도 말아봤는데 이거 이거 법에 걸린다 이러고 나가면서 길까지 역시 강혜경 씨 앞에서 다양한 예가 있을 텐데 우리 거업은 굳이 바바리맨 예를 들어서 진짜 19금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는데 못 사는 거니 살 수가 없어 30분 동안 하나도 못해가지고 약간 아니 많이 했어 두간두간 했어 약간 내가 약간 뭔가 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었네 막 금다니는 상황 하나 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이틀 전에 명태균이 알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틀 뒤에 실제로 대통령이 가잖아요 거기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이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건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갔을 때도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이 거기서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KTX에서 했던 그 얘기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또 밥 먹으면서 했겠지 뭐 그리고 두산 얘기를 꺼냈잖아 이게 다른 녹취 과정에서도 이 명태균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자기가 세상을 다 주물럭주물럭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 라고 하다가 갑자기 두산 중공업도 내가 그렇게 다 키운 거라고 하면 믿겠어? 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요 근데 실제로 또 두산과 관련된 일을 했어 얘기가 나와 다른 데서 이 얘기는 두 개가 전혀 맥락이 다른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 맞춰질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 이 녹취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가 정치권에서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두산 중공업도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지? 이런 얘기를 하나 던지는데 두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영상이 있다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 제작진이 준비를 했네요 아침 기사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내일 아침에 정보가 색깔 심었어 내가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지 얘기하면 안 돼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일정 일정 구기되면 그것도 법이 걸려 그렇죠 네네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박안수가 얘기해준 거라 22일 날 하고 그 사이에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지사한테 연락이 왔어 너무 많이 알겠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오든가 말든 간에 다 많이 지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6, 7만 원 간다 못 봐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한 편 해갖고 일주일 만에 갚아줘야 되고 알겠어요? 드디어 이제 돈 얘기도 나왔어요 본인은 1원 한 장 받은 게 없고 돈에 있어서 제일 깔끔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창원산단 주변의 땅도 주변 사람들이 본인은 샀다 이미 샀죠 지인은 그런 얘기 나왔고 지금 본격적으로 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예 중간에 나처럼 단발로 한 사람은 빨리 사가지고 팔아오려야 된다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두산애비리티는 이른바 원전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두산애비리티를 방문을 하면 당연히 호재죠 호재죠 그러면 사도라 뛴다 실제로 뛰었어요 뛰었죠 1만6천원 일주일 사이에 한주당 가격도 1만6천원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2만2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야 얼마 오른 거야? 2배죠 2배 2배로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호재를 충분히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 요거를 사도라 야 이거 이게 정치권에서는 민기자도 너무 잘 알겠지만 그런 얘기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른바 정치권에서 주변 사람들 자원봉사나 내지는 선거때나 사람들 가가지고 도와준 사람들 예전에는 그보다 더 전에는 직접 돈으로 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부터 민주당 쪽은 이런 거 못해 못하는데 그 보수 쪽에서 항상 했던 게 같이 도와줬다는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참여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내 실제 경험담이에요 주변에 그쪽 도와줬다는 사람이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봤더니 자기네들끼리 쑥쑥쑥쑥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넌 그것도 몰랐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보 아니 일주일 만에 두 배가 오르는데 이거 뭐 나한테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정도가 있으면 나한테 시드가 있다면 몇 배로 해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은행에서 대출받아갖고라도 500만 원 천만 원 대출 됐어? 꽂아 그다음에 2천만 원 벌어 천만 원 가보면 천만 원 떨어지잖아 이런 게 아무 문제가 탈라지 않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돈 돌리는 언젠가부터 방식이 됐다는 거야 근데 형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나는 못했어 근데 왜 형은 주변에서 뭐 했어? 왜냐면 시드머니 강의하려면 최소한 500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지 카카오 통장에 강의로가 50만 원이잖아 아 우리 형 어떤 인간은 그지 같은 강의하고 300을 받아가는데 350 350을 받아가는데 그런 인간은 강의 두 번 하면 700이 700 그렇지 탁 던지지 탁 던지면 이제 몇 배로 튀겨질 텐데 아 우리 형은 그거 뻔히 알면서 50 차기 빼고 그만하자 명태균이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했던 하나만 한 얘기들 아니 나는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답 야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한테 만나가지고 저 봅시다 건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통화를 하나? 아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명태균 씨 사실은 세팅된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을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 얘기해 나는 정치자금법 때문에 수사받으러 왔다 사실 그게 정치자금법이 김영선 의원하고 그 반띵 그치 그거거든요 그 반띵의 이유가 뭐였느냐로 가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치자금법이라고 해서 김영선과 나 강혜경 사이에 있는 금전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금전 문제라는 게 뭐 빌려준 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 빌려준 돈이 네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에 1원이라도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서 현금으로 다 그렇게 거래해놓고 지금 계좌에서 수정하나 놓고 하냐라고 JTBC 기자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지정을 했더니 뜨끔한 거지 지정을 했더니 거기서 나온 말이 그 말이죠 당신이네 가짜 뉴스 당신이 퍼뜨렸네 당신이네 자 큐 없어 없어 없다고 아까부터 없어요 없어요 그랬잖아요 안타깝네 없어도 돼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 톤이에요 정확히 구현해주셨어요 그전까지 그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자꾸 자기가 계좌추적해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JTBC 기자가 신용불량자라서 다 현금으로 받았고 계좌추적 안되고 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뜨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악 나 아악 차 탈 때까지 고소할 거야 막 이러고 탓하고 말이야 이게 너무 웃기죠 이 사람 보니까 좀 말을 진짜로 미륵불처럼 하드만 미륵처럼 무슨 나는 앞뒤가 주술 호응이 그렇게 안되는 사람 처음 봐요 사람이 흥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난 녹지도 딱 이렇게 명태균이 한 말 중에 딱 한 번은 듣고 이해 간 적 있어요 없어요 난 한 세, 네 번을 들어야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됐거든 근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파악이 되는 화법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지만 화법이 뭐냐면 이 얘기하다가 뒤에 할 말이 생각난 거야 그럼 이 문장이 끝나기 전에 그 얘기가 들어와 들어와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마무리가 안됐다는 걸 뒤늦게 알지 아 그래? 그런 다음에 또 정리를 하는 문장 말이 한 두세 개가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이듯이 겹쳐져서 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나는 이해가 되는 거지 진짜 똑똑해 내 부산 친구들은 안 그러던데 안 그러지 근데 안 그러는데 경상도의 화법을 경상도 사람이 화법이 그런 사람인데 저런 식의 어떤 썰을 푸는 사람들 내가 말이야 막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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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했던 거 막 A, B, C 끌고 와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중간에 한 줄이거나 마지막에 한 줄일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전형적인 그런 화법을 가진 사람이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화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반문입니다 반문 아 맞아요 아 맞아 질문으로 해 그게 중요해요? 어 중요하니까 묻지 갑자기 거기 몇 평이에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을 중요한 거 내가 왜 포인트를 삼냐면 반문하는 지점이 자기가 할 말이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반문하는 지점이 할 말이 있는 지점이거나 아니면 반문하는 지점이 자기가 찔려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영역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반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쪽 사람 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치 상대의 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JTBC 기자가 전혀 죽지 않았지 그랬더니 거기서 화를 내는 거죠 도망가더라고요 당신이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지점부터 그 뒤로는 논리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짜뉴스 허위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고소하겠다 그 가짜뉴스 허위보도라고 지가 얘기했던 뭐 뭐 사진이 어쩌고 김건희 사진이 어쩌고 JTBC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녹취들을 다 봐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그럴 텐데 중요한 건 아까 동경 말한 것처럼 한 줄씩 있는 거예요 공천개입의 어떤 정황이 파악된다든지 김건희 여사가 언제쯤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거 따라서 숨겼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김영선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난 보는데 강혜경 씨하고 통화할 때 내가 뭐 득을 본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뭘 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뭐 그 처음에 강혜경 씨하고 이렇게 노출됐던 녹취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막 그 얘기하지 뭐 월급 반띵하기로 했다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강혜경 씨는 처음에 당황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김영선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김영선이 그렇게 해주라 그러면서 계좌로 돈을 보내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대가를 가지고 내 세비를 반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루어졌고 그 중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돈 심부름을 한 건 강혜경 씨잖아 그렇죠 강혜경 씨가 느꼈을 당황스러움 같은 것들이 이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빌려준 돈 갚은 거다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을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말 언론에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녹취들이 정리가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언론들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사람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여러 번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다 적어놓으면 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표정 반언어적 비언어적 행위까지 봐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저 사람 녹취록이나 영상 같은 걸 주로 몇 번씩 보는 편인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 소소 어디야 JTBC입니다 이래요 이름 뭐야 배승줍니다 배승주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배승주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 사람 그냥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찔려가지고 저러는 건가 그 부분을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배승주잖아요 자동 그거 아닐까 어디야 JTBC 배승주입니다 배승주잖아 이게 뭐 빈둥키잖아 대한뉴스 대한뉴스 고추장 고추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들을 좀 나는 경상도 베이스에 있는 분들이 잘 좀 번역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허투루 들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취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창원 마산지역 일대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들이라도 혹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선거 처리되면 그 주변 어디 언저리에서 뭐라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봤어 그렇죠 그리고 들어봤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급 정보들이 아니에요 현장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고급 정보들은 명태균의 입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녹취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혜경 씨가 그걸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니야 녹취를 하고 다 파일로 가지고 있고 날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과관계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파편화시켜가지고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서 별개의 일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지금 뭐 어젠가 동기 형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가장 억울할 사람은 최순실이다 얘기했어요 아이가 솔직히 구명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순실을 때려잡을 때 어떻게 때려잡았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시절에 특검의 활동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잖아요 응원한 이유가 뭐예요 최순실이 보여줬던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화면에 잡혔던 화면 그 뭐야 정호성 옷 막 이거 했던 거 그 다음에 막 녹취 같은 거 오픈됐을 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특검 출동하고 이러면서 막 깍깍거리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한 거야 그렇죠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우리 저 환경노동자분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병하네 그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쳤던 이유는 그런 거였다고 명태균의 지금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누가 아 명태균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저기 그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꽉꽉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녹취를 순서대로만 정리만 쫙 해줘도 언론이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타임라임으로 하면 뚝뚝 떨어뜨려놓고 이거는 다른 일 저것 다른 일 그리고 왜 자꾸 오염시켜 누가 녹취한 게 뭐가 중요해 녹취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왜 이 사람 밝히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쳐도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쓰질 않아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최순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최순실이 공익 제보도 하나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검찰이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 지르지 않았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했었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고 최순실 고생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농입니다 여러분 농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국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전달이 돼야 그렇죠 저게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나쁜 짓인지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사과라고 납시고 해갖고 나와갖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맥락이 맞아떨어질 거 아니야 앞다다리 뒷떼을 다 자르고 중간구만 딱 놔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이 가능해지거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 여기에 엄청난 위험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자회견 할 때도 몇몇 기자 빼놓고 느낀 거지만 뉴스토마토라든가 뉴스타파에서 또 JTBC에서 꾸준히 보도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녹취라든가 이거 다 안 듣고 그 자리에 들어온 기자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맥락이 없더라고요 맥락이 없더라고 너무 직무역이 아닌가요? 너무 심한 거 아니 타 매체를 잘 안 본다는 말씀 해주셨잖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맥락 파악이 안 된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돈 받고 하는 업 아니에요? 많습니다 와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이건 하나 제가 녹취록을 맨날 듣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강혜영 씨 진짜 일잘로예요 강혜영 씨는 두 말 안 합니다 뭐 일을 시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까지요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양반이니까 얼마나 기록을 꼼꼼하게 해놨을 것이며 그 나와서 이야기할 때 지인으로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막 인신공격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명태균 씨한테 진짜 엄청난 인간적인 배신감도 느낄 것 같거든요 김영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전 의원 나와서 얘기할 때도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김영선이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하고 차분하게 누구를 공격하는 어휘 없이 자신의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더라고요 가장 가장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감장에서 강혜경 증인이 나왔었잖아요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질문을 해 그럼 강혜경 씨가 답을 하려고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 그래 강혜경 씨 표정이 변하게 보여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취조받으러 왔느냐 나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설명하러 나온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 지금 의원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에요 돈 내는 당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강혜경 씨는 오히려 그런 식의 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 다른 아까 말했지만 무슨 나쁘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의 이야기는 굉장히 깔끔해요 명태균 김영선 이 두 인물이 세 사람이 같이 겪은 일 아냐 그렇죠 근데 이 두 인물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명태균은 또 김영선은 강혜경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기법이 그런 게 있겠지만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녹치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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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다 어쩐다 말할 수 있지만 녹치는 동시다발로 같이 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럼 거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언론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500만 원 그거 주변에 그렇게 자랑하려고 다녔다네요 명태균이 또 참 참 이 사람 말 중에 하나는 참 헷갈리는 게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신용불량자이기도 하고 자기는 그 받고 나서 그렇게 평생 간직했다가 나중에 이제 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딸 뭐 결혼할 때 주거나 하려고 했는데 생활구에 시달려다가 어쩔 수 없이 깠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 특징이에요 이거 하나가 좀 먹힌다 싶으면 버리진 않거든요 사실 뭐 예 아휴 근데 나는 오늘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를 한 건데 받은 시점이 2021년 9월이에요 9월 9월이 좀 대단히 오묘한 게 윤탕이 아까 국힘에 7월 말에 아까 그 강연 강연이 아니고 선거전략 브리핑 선거전략 브리핑 그건 입당 전이잖아 9월이면 입당 한 뒤거든요 입당 한 뒤죠 입당 한 뒤고 이제 막 대선 후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이에요 9월이 2021년 9월은 뛰어들었어 근데 그때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때는 뭔가 일을 이미 시작했었을 때 시작했죠 그리고 작숙은 아크로비스타 거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명태균이 뻔질나게 조언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 시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시기를 보니까 되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시기 그리고 저는 이게 결정적인데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돈은 9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4월부터 8월까지 공표 조사하고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 그거를 18, 3번 21차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가 다 윤통 유리한 그런 공표회보다 윤통이 낫다라는 선거전략사무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무탠수 뛰면 토끼가 낫다라는 그거를 만들어냈던 거 공헌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돈이 9월에 500이 나갔어 이거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건 그거잖아 누가 봐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이거잖아 이거는 그냥 뭐 성금조로 받아주시고 나중에 아크로비스타 드릴게 일단 유용하지 이건 착수금이고 명태균이 소심하게 착수금은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명태균은 5천 불렀는데 김관이가 500 준거지 하여튼 이 500의 성격에 관해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강혜경은 이거는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그렇죠 3억 7천만 원 받아오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500만 원 받아왔다 플러스 김영선을 받아왔다라는 거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입당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관련된 착수금이 아무리 봐도 착수금 제가 봤을 때 착수금이라고 보면 그 이유인 거고 제가 봤을 때 그 500이 같은 500을 가지고 강혜경씨하고 지금 동아일보은을 보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각각일 수 있어요 아 왜 따로따로 500이다? 그러니까 500을 한 번 준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어? 저는 그것도 가능성도 그것도 가능성도 변경이 못하네요 시체가 다르니까 어제 외부시장에서 김갑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렇게 잘 뿌린대 아주 귀한 걸 떡떡 준대요 막 하 근데 명태교사한테 왜 이렇게 짝을 줬을까? 아니지 뭐 알고 더 줬을까? 단위가 다르잖아요 창원을 줬잖아 아 그러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권 전에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강현용 105만원 105만원 집권 전에 105야 근데 되고 나서 단위가 500을 올랐어 그러면 한 번이겠냐고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진짜 그런 얘기가 많아요 받은 사람들이 꽤 있대 아 그러니까 김건희 만나고 나서 한 번 뭘 받은 사람들은 김건희를 되게 좋게 기억한대요 예전부터 뭐 검사 시절에도 뭐 검사들한테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집에 가면 김건희한테 받은 그림이 하나 있어야 이제 진짜로 윤석열 라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그럼 그런 난 이제 예전에 저 그럼 명품팩 한창 나왔을 때 도대체 뭐 그런 것까지 받았을까라는 얘기들 하는데 이런 생각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받았던 거지 받은 게 본인이 그걸 다 쓰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렇지 사람 관리하려면 여기서 받아서 이것도 나눠주고 진짜 좋은 건 에르메슨이니까 자기가 생기고 예를 들면 명품팩은 이건 겁이나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막 이렇게 걸려받고 풀일 수도 있었을 같다는 거지 그럼 사람들 다 만나는 거지 그러면 진짜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그냥 평생이 그거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선물 받을 때도 그냥 코 탱탱 풀면서 선물 받잖아 추진 입고 앉아가지고 에헤이 아비치 포웨어님 그런 얘기 하지마 또 뭐라 그랬어 양변도 못 받아본 500 그런 얘기 하지마 이제 나 이제 그만 놀릴 거야 여러분 카메라 나 비춰봐봐 여러분 이제 강연이 가지고 양변님 그만 놀리세요 왜 그만 놀리겠다는데 뭐 자꾸 니가 슈퍼챗도 안 싸는데 읽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자기가 이런 거 콜라스 읽었지 이 새끼가 진짜 아주 아주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어 뭐 평소에 이런 말 하려면 스포츠 싸 이래놓고 어? 네 진짜 이 정도 되면 예 이 정도 되면 네 그래도 우리 양가무라 형 방송하는 거를 네 우리 또 강연 섭외하는 분들도 볼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인간 고마해 인간적으로 올려줍시다 좀 아까 댓글로 속 아니 참 올해 강연 다 끝났어 이제 공개는 아까 헤어빠진님께서 속보 하나 전해주셨어요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51만 원으로 올랐다고 올해 강연 다 끝났어 2025년에 양가무라 형 강연료 좀 올려줍시다 그래 올려줘라 좀 애들 강의 우리 형이 명태규보다 못한 게 뭐냐 방학 시작했어 명태균은 사짜지만 이 양반은 진짜 변호사 사짜라고 어제 이제 JTBC에서 보도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명태균에 관해서 그 뭐 주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고 내가 전화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인사검증하고 면접까지 봤답니다 명태균을 만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떠나서 기분이 나쁜 거는 이 대통령실은 입만 열면 개뻥이야 아 진짜 너무 심해요 진짜 아 이게 거짓말도 정도 꽂혀야 어 아니 이게 제일 악질인 게요 믿은 사람을 제일 바보로 만듭니다 음 근데 믿은 사람들은 바보가 싫던 믿은 사람들은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이 제일 악질인 게 믿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이게 하루만 지나면 걸리거든 맞아 요거 이제 그 친화된 함성득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인 함성득 교수가 아 jtbc 기자에게 네 함성득 교수가 또 jtbc 기자에게 왜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 jtbc 취재 잘하네 아 근데 어찌 됐든 함성득 교수가 jtbc 기자에게 한 얘기를 얘기에 따르면 네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1년 6월입니다 2021년 아주 일찌감치 2021년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찾아와가지고 선거 전략을 브리핑을 했는데 2021년 6월이면 네 윤석열 윤통이 후보 시절이에요 그렇죠 경선 후보 후보 확정 안 됐을 때 일단 국민의힘이 입당하고 나서 경선 후보일 때죠 그렇죠 입당을 한 건가 입당 전인가 입당 아니 입당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당을 해야 경선 후보가 되지 경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캠프에 와가지고 명태균이 선거 전략에 대해서 30분 넘게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캠프 관계자 당연히 있죠 김건희가 있었다 저 얘기 기사에 보니까 면접 보고 인사검증에서 철저하게 함성득 교수가 보고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도 기여를 한 것 같고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사람들도 추천을 한다 다만 허세가 좀 심하고 사기 전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대 그래서 검증을 마친 다음에 선거 전략 브리핑을 하러 왔는데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빠져있어요 김건희와 선거 관계자들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일반 시민들하고 당원들 5대5로 가야 윤이 이긴다 일반 시민 비율이 조금 더 높이 가면 한 70%까지 가면 홍준표가 유리하다 저게 지금 6월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입당하기 전입니다 7월 말에 입당을 했죠 입당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브리핑을 받았고 입당 전이구나 전략을 짜고 있었구나 입당 시기도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때 그 얘기했구나 저기 묻혀서 싸우면 토끼가 이기고 물에서 싸우면 거북이가 근데 시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런 안철수야 뭐야 그런 상황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잊으라는 거야 뭐야 시발 다 하는 얘기한 거 아니야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건 아니야 물에서 달리기 하면 거북이가 이기고요 밖에 나와서 하면 토끼가 이깁니다 그거 누가 몰라? 그래서 묻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한 얘기 아니야 거기 앉아있는 선거 관리 관계자들 이 얘기 몰랐을까?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아니라니까 뭘 아니야 아니긴 형도 강연 나가서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강연 얘기 그만해 근데 함성득 교수 이 얘기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함성득 교수는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있다 그게 명태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개뻥이고 김종인이 명태균에서 얘기한 거 다 개뻥이고 다 개뻥이에요 이미 함성득 교수에 따르면 김영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인사들이 이준석하고 김종인을 잡으려면 명태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제일 먼저 친해졌던 게 이준석이 그럼 이준석 김종인하고 명태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다시 거슬러가면 그러면 다시 글로 가는 거지 당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당대표 경선 때도 명태균이 이게 몇 번 써봤는데 이게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명태균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도 다 아주 명태균을 추천을 했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장소가 어제 또 공개가 됐습니다 강남캠프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혹시 사진 공개되어 있으면 한번 보고는 갑시다 유토에서 보도했죠 강남에 비밀캠프라고 해서 50평 규모에 있었고요 저기 보면 남쪽과 서쪽으로 있고 길게 테라스도 만들어져 있고 저기 모여서 이 공식 선거캠프를 차리기도 전부터 저기서 작당 모의를 한 거지 그 자리에 가서 선거전략 브리핑을 했는데 선거전략 브리핑을 명태균 황상무 상무 황상무 KBS 상무 근데 거기 기사에 기자가 의도한 것 같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와 관계자들한테 선거전략을 브리핑했다라고 나는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한 게 말이죠 본인 운명이 걸려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뭐 선거? 아니 윤석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운명이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 못대면 나는 감방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했던 거야? 조양본에? 그지 내가 나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사모님이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낫고 말고 아니 잘 잘 내 모가지가 걸려있는데 그래도 가수 있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있는가보다 없는 게 낫다 나 집에서 아 그렇지 형수님이 형 쫓아내듯이 이해했어 근데 실질적인 실질적인 핵심 캠프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공식 대선 캠프는 여의도 대합빌딩이었는데 이준석이 이거는 뭐 뉴스토마토라든가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거기던가 이준석이 이준석이 갈려고 땡땡화랑 캠프 비밀캠프 갈려고 그러니까 그때 권성동이가 누군가가 네 권성동이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올 필요 없어요 올 필요 없다고 그거는 이제 인어들만 정말 인어들만 들어가는 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대통령실에도 김건희 라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김건희 라인만 작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간질간질했을 거야 내가 일을 다 했는데 앞에 나서고 싶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랍니다 이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거야 민의당에서 특금법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전략을 그거 되게 많았잖아 우리도 고민했던 게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김건희 관련해서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했는데 특검법에 명품배 양평 이거 일단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단 풀어라 그런 방법으로 자 두 개만 간다 도이치모터 주가주자 이거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확실하게 법원에 판결이 나온 거니까 증거 명백하니까 이거 간다 그럼 명태균 가장 지금 뜨거운 거기도 하고 이것도 증거가 넘치니까 두 개만 올리겠다 니들이 이것도 거부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추천권을 넘기겠다고 삼자특검 삼자특검 한두 권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 야권이 추천하는 거 그리고 담화에서도 대통령이 윤석열을 그렇잖아 그렇게 뭐 야당이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삼권 분리기 반대로 니들이 추천해 그럼 여기까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14를 다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없지 않게끔 이것도 안 받으면 정말 이것도 안 받으면 지금 보면은 여당은 오히려 딴소리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제2호구권 거부권을 또 쓴다면 결국은 또 재표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결국 재표결 노리고 한 얘기죠 이탈표 여덟표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 여덟표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에서 계속 연구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거는 승부수 띄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 날 본회의이고 거부권 쓰고 날짜 계산해 보면 이제 28일 날 재표결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11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이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모르긴 몰라도 명태균 관련된 녹취가 나오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을 것이고 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또 나온다면 이건 분명히 국민의힘 일각이겠지만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거노인님께서 아까 형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형은 뭐 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 형은 재미없는 드립 쳐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을래? 그리고 할 수 없이 님께서 한창민 의원 4번 갈비뼈 골절됐다고 전해주셨어요 아이고 갈비 갈비 잘 안 보는데요 되게 힘든데 딱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조심하셔야 되는 그거밖에 없는데 한창민 의원은 몸도 너무 여리여리하고 아우 참 세상 세상 양반이거든 선비 선비 어떻게 저런 양반이 그렇게까지 험난한 삶을 살아보셨을까 싶은 참 그래요 자 아무튼 저 특감법에 대해서 한두 번 또 제게 들으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직은 민주당이 말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저거밖에 없어 야 말뿐인 건 너지 너 이 새끼야 너 아휴 진짜 진짜 볼 때마다 요즘에는 아휴 아니 뭐 이런 게 정치를 하겠다고 설쳐요 진짜 나는 김종혁이라는 최고위원 있죠 JTBC에서 앵커도 하고 했던 분이 기존의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고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 그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세 번째 수정을 한 거잖아 나는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계속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다 특검 사안 아닙니까 양평고속도로 특검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아니야 그럼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검으로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상설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 아주 저는 잘했다고 전략 좋고요 사실 이거는 한동훈을 노리고 한 조정도 아니고 사실 어차피 한동훈은 이제 알겠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한 덩어리라는 거 알겠다고 이번 담화 이후 태도에서 확실히 드러났어요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랑 정확하게 말 맞춰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헌히 알겠어요 일단 조선일보가 야 너는 저기 뭐야 윤석열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대본 만들어줄게 넌 거기에 맞춰서 말만 해 그러고 담아도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다며 그 중간에 듣다가 답답해서 나갈 정도의 신경이 본인의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제대로 된 얘기라도 나눴어야지 여전히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도 특별감찰반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뭔 약속을 해 도대체 그러니까 한동훈 씨한테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당신이 역적 안 됐어요? 이미 역적이야 그래서 당신이 역적 안 됐냐고 이미 윤석열에서 벌임받아서 이미 증거로 나타났잖아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유튜버들이 왜 몰려가 있겠어? 거기에 막 대머리 새끼야 뽕브라가 웬 말이냐 낙지 새끼 뒤져라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정강 피켓을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 결국은 이제 혹세무민이야 내가 보기에는 계속 그 말만 가지고 어떤 내용 없이 아니 말이나 잘하면 내가 내용을 자기가 이제 사실은 최상병 특검 가지고 제3자 특검 얘기했던 게 한동훈 사실은 유일한 카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뭔가 여야가 뭔가 논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내놓은 유일한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진행도 안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법안을 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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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거든 이럴 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심리 중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건 윤한테 댄비물 안 된다가 있나봐 저 형 무서워 그게 있나봐 저 누나 무서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한테 들이받으면서 자신의 값어치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를 위시로 해서 다 들이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딜 들이받았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나는 이 사람이 원내에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가뜩이나 물리적으로도 밖으로 빙돌고 말도 밖으로 빙빙 돌고 맞아요 뭐가 한 방이 없잖아 점점 중요하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보고 이거 특검 조정한 거 아니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8명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한 분이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 아 그래요? 지방의회 의원들이요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이라고 하지 왜 의원들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으로 헷갈리게 쓴 거야 아니 중앙일보 아니 지방의회 의원도 의원이지 아니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헷갈리잖아 왜냐하면 봐봐 중앙일보 기사 한번 그 뭐야 헤드 한번 보여주세요 발가벗고 여성과 한 침대에 의원들 분노케 한 의문의 사진 누가 봐도 국회의원일 것 같잖아 저 약간 저 의사도 있고 어그로도 적어 의원들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사과해 아무튼 내가 왜? 아무튼 내용을 보면요 부산동구의회 김희재라는 의원에게 어떤 이메일이 발송이 됐어요 그 이메일에 기존 음란물에다가 이 의원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얼굴만 합성해서 보낸 거예요 협박하는 글들도 있었고 여러 명에게 보냈는데 그중에서 한 명에게 답장을 보냈더니 오만 암호화폐? USDT? UDT가 테더일 거예요 아마 미국 달러랑 환전이 가능한 이 암호화폐로 이제 오만 달러 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대전시 의원 여섯 명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기사보면 좀 궁금한 게 이분은 왜 답장을 보냈을까? 저도 그냥 하겠어요 이분만 답장을 보내셨는데 이분은 왜 답장을 보냈을까? 궁금했겠지 뭘 궁금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답을 보내서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보는 아 놀리듯이? 제 친한 동생도 뭐 그런 스팸 그런 거 오잖아요 뭐 나는 지금 막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뭐 많이 와요 오늘 공항으로 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답을 보내요 차가 고장나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떠세요? 놀리느라고 그럼 막 말을 엄청 주고받아요 계속 이어가요? 계속 이어가서 근데 뭐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약간 재수없게 굴면 막 욕이 오거든요 너는 뭐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쌍용 말고 번역두 번역두 딱 번역된 거 외국인인가? 어쨌든 이 의원분은 뭐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피해의원 말 종합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거 뭐 정당 차원에서 대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사실 디페이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되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아닌 거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또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또 뭐 예를 들면 투표권 유권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그렇고 갑자기 선거철에 미어싱 쭉 뿌려 그냥 그러니까요 설명도 없이 그냥 쭉 뿌려 다른데 돌기 시작해 그리고 이 디페이크는 되게 저질이라고 그랬는데 또 되게 높은 퀄러티를 갖고 있는 디페이크도 이제는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좀 걱정이 됐던 게 만약에 술을 되게 좋아하고 술이 반취되면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세계 사회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딱 받으면 혹시 내가 이게 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술이 만취해서 야 이거 도대체 어디지 언제였지 막 그러면서 한 명은 걸려라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학생도 근데 왜 의원들한테만 보냈을까 아니 왜냐면 선출직이잖아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것들이 잘못 남용이 응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선거 앞두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뭐랄까 그냥 상대편 캠프 통해서 단톡방에 그냥 쭉 돌려 그냥 사람들이 어 야야야야야 이거 뭐 진승기 의원 아니야 그리고 싹 돌려보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 설명하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선거 끝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 빠르게 입막음을 할 거라는 예측 하에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별 말았다는 제 생각은 못했는데 술 먹고 항상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혹시 내가 실수했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노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모파상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장난꾸러기였는데 그런 짓을 한 번 한 적이 있대 자기 친구들 중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다른 말 안 쓰고 들통났다라고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절반이 도망갔대 그만큼 요즘은 안 그리라고 믿습니다 10세기 프랑스였습니다 잘 통났다 사기죄로 못 잡아요 라는 질문인데 사기죄는 이제 어떤 누구를 속이고 재물을 이렇게 교부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거는 성폭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났네 인스타그램에 어떤 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을 해보래요 너 바람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숙연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움찔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숙연해질 수도 있고 안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실제로 잘잘못을 떠나서 왜 저러지 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질문도 있어요 너 바람폈지 한 다음에 좀 당황하거나 이러면 너 바람핀 거 다 알아 뭐라던가 아니면 바람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직감을 한대요 진짜 흰 사람들은 얘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알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뇌리를 스치는 수만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 동공지진이 오고 또 머리속을 이렇게 흘러가는 얘가 뭘 봤을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갔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보이면 이제 잡힌 거다 걸렸다 그렇게 되는 건데 바람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저는 저는 사실 바람은 아니었는데 골프를 영업 때문에 여성이랑 굳이 하지마 굳이 여성분에게 비즈니스 골프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걸 바람으로 규정돼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눈빛이 왜 그래? 너 바람폈지? 하여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뉴스들 종종 저희도 몇 번 법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저렇게 음란물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고 목소리 합성해서 내 딸이 잡혀갔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최악의 경우 말씀드렸죠 홍콩에 있는 재무법인에서 임원회의가 열린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 회의석상에 있었던 모든 참가자들이 다 딥페이크로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300억인가를 느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도 부모님한테 그걸 보낸대요 자녀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 처음인 것처럼 해서 이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인질로 잡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점점점 아까 제가 방송 시작이 전에 진변한테 내가 요즘 채찌피티 갖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여줬거든 갈수록 너무 무서워 인스타 올리신 거 봤어요 채찌피티한테 쓰신 글을 보냈더니 채찌피티가 칭찬을 해줬다고 딘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우려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다음 뉴스가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뭔가 자꾸 김건희 얘기만 나오니까 자존심이 이상하셨나 나도 뉴스에 좀 제대로 주인공으로 곁다리가 아니라 나도 주인공 되고 싶다 나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싶다 카카 나이스샷 와우 내지는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저렇게 나이스샷 소리로 듣고 싶으셨던가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기분이 두 번 아빴어요 일단 트럼프 당선자에 대비해서 골프 이거 자체가 일단 한심했잖아 우리 대한뉴스에서도 한심하다는 듯이 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대비책이라고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비책이 아니라 골프 치러 가다가 걸렸어 원래 CBS한테 걸렸죠 노컷뉴스한테 걸렸어 내가 비슷한 얘기를 베블주에서 했나 다른 데 갔었나 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상하거든 이상하거든 걸렸어 그러니까 걸린 다음 날 갑자기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아 이거 트럼프 당선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10년 만에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 이런 개소리를 개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휴 진짜 지랄하고 잡뻣었네 진짜 걸린 거 걸렸잖아 아 이거 걸렸는데 아 이거 쓸 것 같은데 아 이거 쓰기 전에 야 일단 뭐 없어 계속 만든 게 아닐까 급주한 게 아닐까 100%죠 급주한 거예요 야 듣자 하니까 저기 트럼프가 골프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씨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트럼프랑 외교하기 위해서 한 걸로 에 이래놓고 뒤로는 야 씨발 나는 정치 천재인가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해명들 내지는 반발 내지는 이런 것들이 네 번 그리고 나올 때 답답한 게 만약에 거기서 그냥 차라리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기자들이 안 나섰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서지도 않고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지도 않죠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뭐라고 우리가 이전부터 지금 취재해 놓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제보도 들어가는 거지 제보도 아니 그때만 온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 여러 번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미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 박석원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골프 치러 간 거 아니냐라고 부천 그 화재 맞아 그 추모기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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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제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이런 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대통령 골프 안 친 지가 지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골프 많이 쳤는데 존나 쳤구만 그리고 오늘 노컷뉴스가 또 아침에 또 보도한 게 있어요 오늘 후속 보도 제가 보니까 약간 노컷뉴스도 빠개친 것 같아요 일단 경호원들이 왜 경우 때문에 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단지 현장에서는 일단 철수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치지에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날짜가 일단 11월 9일 1도 나왔고 11월 2일에도 쳤고요 10월 12일에도 쳤습니다 근데 10월 12일은 문제가 심각한 게 10월 11일에 저 윗독 동네에서 북한에서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발표했고 10월 12일은 오물풍선을 낙하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나이스 샷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스 샷으로 안 끝났겠죠 아니 나이스 샷이 안 나왔겠지 어 그렇지 대통령님 일단 저 그늘집에서 나이스 샷 시원하게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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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셨겠지 아니 나이스 샷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스 샷이 안 나오니까 아 공이 안 맞네 계속 들어와 야 이거 술 한잔하고 하자 이제는 했겠지 그 그늘집 술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변함없는 기조가 어제 우리 왜 정부하고 여당하고 성과보고 대회하는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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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아니 계속해서 안보 얘기해갖고 북한 풍선 날아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 거꾸로 스피커 틀어가지고 적경지 주민들 잠도 못 자게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저 풍선을 가지고 한번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김영현이 아니었죠 누구였지 그때 지금 자리 받고 그랬지만 국방부 장관 붕자자 붕자 붕자자 붕자 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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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갑자기 주말에 컵라면 먹기 만들었잖아 맞네 그래놓고 자기도 골프 치러 간 거야 안보를 그렇게 안보가 아니면 북한의 핵위협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하고도 무기 지원을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서 심지어 국민의힘소는 핵무장무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는 나가서 그 시간에 골프 치고 현역 군대 스케줄 잡혀있는 것 치워놓고 골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2일은 언제야 그 이틀 10월 30일에 명택이 녹취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야 대통령이 그 말이 맞네 이 얘기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발각 뒤집혔는데 골프 치러 가고 거기 교통통제 다 해가지고 교통체증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다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야?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아까 거업도 얘기했지만 이 일은 언제야? 그거 갖고 와 아니 내 말이야 그 말이야 일을 언제 하는 거야 대체? 아니 뭐 대한민국 어디 영업해가지고 어디 접대하러 돌아다녀야 돼? 일하는 게? 영업사원이라고 하는지 대한민국 영업사원 아 그럼 왜 영업을 테르계세? 영업사원들 이제 모시고 클라이언트 모시고 자 한 번 더 오시죠 본인이 그럴 필요 없잖아 본인이 안 그래도 되죠 근데 형 국정원 우리 김관여사가 하고 있었잖아 아 그러네 국정원 김관이가 하니까 사라져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 양반 입장에서 한때 대한뉴스에서도 언급을 했던 외교관이라는 넷플릭스 미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재밌죠 시즌2가 최근에 이제 또 오픈을 했는데 거기 보면 외교관 주영 미 대사관 그 대사가 와이프고요 남편이 남편이 요즘으로 따지면 한량입니다 그렇죠 한량인데 그래도 능력 있는 한량입니다 예전 이 사람도 대사 외교관을 해가지고 나름 그 네트워크가 세요 근데 근데 그냥 직책이 없어 그래서 한량이야 한량이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안 잡고 TV 보고 있어 그리고 시즌2 보면은 어디 파티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 벗겨줘요 이렇게 수고했어 근데 우리 대통령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 한량짓도 못하는 것 같아 일단 주말이에요 그래 뭐 주말이니까 대통령도 쉬어야지 이런 것도 아니죠 아니 뭐랬다고 쉬어요 지가 그리고 난 항상 이렇게 주말에 남자들끼리만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한편 부럽거든 주중에 뭐 자기 뭐 밖에 나가고 일하고 뭐 이랬는데 또 그날 또 가족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 보면 야 저 사람도 무슨 똥보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가족들한테서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지 너 그냥 나가 이렇게 된 걸 차라리 나가는 게 서로 편한 거 있잖아 왜 집에 있으면은 이제 서로 민망하거나 뭐 이러니까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네가 알아보고 집에 있으면서 뭐 집안일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절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 저기 뭐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소파에 누워있고 TV채널이나 혼자 막 돌리고 이놓고 돌리고 있으면 차라리 나가라 나가 근데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날 겁니다 아 그럼 그래서 골프를 차라리 밖으로 돌아가 근데 근데 사고를 또 치네 그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게 아니라 신기하긴 10월 12일 이전에도 안 쳤을까 아주 혼나 쳤겠지 쳤겠지 10월 12일이었고 11월 2일도 그랬고 11월 2일날 하고 나서 대국민 담화 준비를 한다고 또 그렇게 막 여러가지 뭐 어쨌든 우리 생각에는 어쨌든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정작 주말마다 라운딩을 다니셨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나와서 담화문 읽을 때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사과할 때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원고만 쳐 읽고 자빠졌는지도 알겠다는 거죠 심각성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의료대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계속 제보가 왔었고 그래서 의료대란 벌어졌을 때도 지난 8월 말 9월 초 이때도 세 차례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쳤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랬겠죠 이게 의료대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때 난리 아니 우리 국민들 어디 왜 아프지 마십시오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났는데 치료 못 받아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이 엄마는 응급차 저기 뭐야 고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고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이러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안 끝났어요 지금도 그래 근데 지금도 안 끝났어 근데 그때 골프를 치러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골프를 오래전부터 좀 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지금 근데 세간에 알려진 거로는 중앙지검장 뭐 이후에 그 대면서 검사 시절에 잠깐 쳤는데 그 뒤로는 계속 안 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검찰 고위직 때는 안 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검찰 고위직 때는 검찰 내부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 치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치는 놈은 없다고 나이스 샷 하러 가시죠 나이스 샷 야 우리 대통령이 또 이렇게 구기종목을 좋아하다 봐요 아니 근데 골프 다섯 번 이미 공개된 거 밝혀진 게 다섯 번이에요 그렇죠 8월 말 부터 다섯 번을 쳤다라는 건데 이제 이제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어제 보도된 건 골프장에서 행태들이 지금 알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진상도 진상도 그냥 지가 골프 치러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트럼프 대구 골프 외교 대구 이 난리를 해가지고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개뻥 센 거짓말 진짜 그래서 기자들이 또 골프장을 누비고 다닌다 요즘 그래서 태능 골프장 갔더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누비고 다닌더라도요 안 나와야 돼 이런 얘기들이 그렇지 근데 골프장 관계자들이 가서 얼마나 진짜 가서 난리를 쳤어요 진상 진상 골프장 관계자들이 아이 그 사람 말이죠 아니 나는 다 떠나서 아니 그 대통령이니까 경우 때문에 그렇지 앞팀 뒷팀 비우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도 예약했는데 다 지소했 다 지소했다는 거 아니야 취소를 당한 거잖아 강제로 강제로 그것도 웃긴데 나는 이 골프장 관계자 태능 골프장 관계자 이분 얘기가 너무 웃겨 아니 그 전기 카트 있잖아요 나도 이게 진짜 아니 전기 카트 카트 도로로 우전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 멘트가 이 사람 멘트가 이 관계자가 대통령을 근데 이 사람은요 페이웨이로 다녀요 잔디로 야 잔디 좋은데 이런 거 같다는 얘기잖아 뭐야 프론티어야 뭐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거요 진짜 난 근데 이게 딱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나는 대통령이니까 뭔 짓 해도 되는 거야 나는 법 질서 뭐 이런 거 규칙 필요 없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라고 맨날 말하고 다니잖아 나보고 왜 도로로만 다니라고 해 나는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이 카트가요 이게 엔진이 큰 것도 아니고 겨우 간신이 움직이는 정도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윤 대통령 무겁잖아 또 막 뒤뚱뒤뚱 가리면서 갔을 때 굳이 그걸 질러갈 이유는 뭐야 아니지 도로가 다 있잖아 도로에서 페어웨이까지 걸어가는 거 자체가 멀잖아 운동이야 그거 자체가 운동인데 나 거기서 거기를 안 걸었다고 아 그래서 카트를 타고 한 거야 아 근데 그것도 도로가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룰이지 일종의 돌아가잖아 그러면 난 직진으로 가 아 난 이건 상상을 못했다 나는 그냥 나는 이 풍경을 생각해봤거든 자 도로가 있는데 카트가 이동하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페어웨이로 그냥 잔디로 막 으헤 헤헤 간단히 얘기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고 가 그럼 겨우원들 뛰잖아 난리들 알 끈까 잔디 다 작살나겠네 그 저기 골프 잔디 다 작살나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매너가 난 골프 안 쳐서 전혀 모릅니다만 매너가 잔디 최대한 안 상하게 그럼요 들어가서 딱 치고 나오는 거잖아 아니 어딜 가서나 잔디가서 잔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같이 아니 그냥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페어웨이는 걸어서 카트는 도로에 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난 물론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봤어 모르지만 그냥 기본이잖아 기본 아니 골프가 그나마 운동이 되는 게 걸어 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 안 해 근데 나는 여기 태령 골프장 관계자가 몇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까 한 관계자는 근데 이 사람은 페어웨이로 질러 다녀요 이러고 다른 관계자가 뭐라 그러면 올스톱 시키고 저거 골프 친다는 얘기야 근데 직원들이 모를 리가 있냐 그 난리를 치는데 올스톱 시키고 앞뒤로 이게 안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지 완전히 거기서도 진상 탁을 뗐다는 얘기지 너무 무례했다라는 민원이 속출했대요 심지어 테른 같은 경우에는 테른인지 수원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차장이 오늘은 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오시기 어렵습니다 그냥 왔대 아 그러고보면 이 양반 예전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 뭐죠 어 유키즈 어 유키즈 거기 왔을 때도 그냥 왔다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딱 떠오르는 게 후보 시절에 많이들 아직 봐주셨겠지만 처음에 나왔던 거 있죠 기차에서 발 올리고 있는 거 딱 그 자세야 솔직히 나는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가끔 식당에 가도 밥을 먹을 때도 사장님이 혹시라도 진짜 내가 뭐야 강연이 50만 원 받는 놈이잖아 꼴라 그래도 혹시 다 그래 혹시라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날 때도 뒷자리 이거 혹시 내가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놔 이렇게 정리하고 테이블 음식을 넣었으면 혹시라도 내가 내가 내 키로 닦고 정리해놓고 나와요 나조차도 그렇지 근데 일국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저런 얘기 골프장 관계자가 오죽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겠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놓고 온 지 보도한 것도 기가 차요 10월 12일에 태능 골프장에서 골프 쳤잖아요 근데 10월 12일에 예약이 한 10개 팀이 취소가 됐대요 10개 팀 근데 이 태능 CC가 국방부가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국방부 산하의 국군복지단 군 골프장이에요 근데 10월 12일이 왜 예약을 취소했냐 주로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예약했잖아 네 그 군 관계자들이 다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국방부가 취소하라 그랬거든 그렇겠지 왜냐면 그 전날에 북한이 중대성명 발표했고 외무성이 막 성명 내고 왜 무인기 침투시켰다 가만 안 있겠다 이러고 했으니까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야 혹시 골프장에 약한 사람들 다 예약 취소해가지고 다 취소했단 말이야 장성들이 그 분위기에 골프 치면 안 되니까 너네 말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당연히 군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장성들은 다 취소를 했어 국구통수권자는 계속 야 야 여기 많이 배웠네 야 이게 야 국구통수권자 야 여기 놀러라구만 와 아니 이 정도면 이적행위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거 마치 막 어 내가 우리 대한민국 시간에 다른 방송 가서 방송하는 거랑 어 어 아니지 아니지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잘못했어요 뭐라고 얘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들은 거예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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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네 진짜 이게 웃고는 있지만 어처구가 무슨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카트를 끌고 폐허으로 참 나는 직원들이 보면 무슨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나를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다 그 자기가 친 공까지 걸어가기가 싫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야 차 타고 가면 안 되냐 이러고 밀고 갔다는 거잖아 명태균이 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사무실에 가는데 어 그 차를 얻어 탔던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어 그 당선되고 나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면서 신나가고 가대 얼마나 좋겠어 대통령 놀이 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야 대단하다 아니 근데 참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회화라는 과정을 정말 일도 거치지 않았을까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진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소양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제가 어제 밤에 말이죠 글래데이터 2를 보러 영화를 관해 갔어요 넓은 극장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단 말이야 넓은 극장에 나 혼자니까 영화도 길어 2시간 30분이 아니라 엄청 길어 재미는 있냐 어 아니 뭐 딱 그만큼의 재미는 있어 근데 다리를 슬쩍 올렸는데 그 앞 앞의자에 다리를 싹 올리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지 아무것도 없지 앞자리에 다리를 이렇게 싹 올렸어 너무 편한 거지 근데 갑자기 그 영화관 직원이 슥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보자마자 이러다 뒤로 넘어갈 뻔했다고 내가 나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는데 말이야 조심 안 한 거야 조심한 거야 조심한 거지 근데 내가 골프 신발을 벗고 올렸지 당연하지 내가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네 이 상황을 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네 양가분아 형은 좀 아시나요 나도 몰라요 아니 어제 아니 여기 보면 그 11월 2일에 네 골프 치러 갔잖아요 네 추미애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태릉시씨가 화랑코스 12시 41분 그리고 12시 48분과 을직코스 11시 2분 등 윤 대통령 골프치약 앞뒤로 예약이 비워져 있었대 네 경호 때문에 뭐 비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까지 좋아 이렇게 비워진 티 그게 총 6개 달았는데 이 홀 간격을 띄우는 대통령 경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도 이해를 했어 오케이 민폐는 벌어졌다 억지로 홀을 비워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보다 앞에서 플레이하던 팀을 재촉하는 일이 잦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아 이거는 먼저 치는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홀이라는 게 보통 18개를 도우는 게 18개죠 그게 한 세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3번을 가고 있으면 대통령이 1번을 치면 2번은 비워주죠 비워주죠 3번부터 치라는 얘기야 네 4명이 한 팀으로 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치고 2번으로 가면 3번에서 치던 사람들은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근데 또 대통령은 카트 타고 움직이니까 나도 그 생각한 거야 빠르잖아 그러니까 대충 치고 가자 으아악 갔는데 어? 앞에 안 가니까 빨리 가 이거야 와 진짜 진상도 진상도 아니 걸어가야지 그래야 시간이 맞을 거 아니야 앞사람하고 야 이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해명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국민들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군 골프장을 찾는다고 했거든 그래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야 야 빨리 안 가 비켜 야 저 새끼들 뭐야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제일은 아니고 제일은 빽급 도로 걸어가다 보면 인도에서 자전거 차가 뒤에 하면서 빨리빨리 막 비키러 가는 사람 짜증나거든 왜 인도에서 내가 보고 비키라고 해 짜증나는데 그 꼴인 거야 사실은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국민을 향해 어 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나와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노콧의 제목에 무례했다라는 제목이 달려있잖아요 이야 오죽했으면 진짜 대통령이 뻔히 알면서 무례했다고 하겠어요 아 오죽했으면 우리 아주지 박님이 야 빨리 치고 한 잔 팔자 팔팔 두자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야 이게 사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보여줬어요 기차에 족발 올렸을 때 그렇죠 이미 이건 예견된 사태였다고 봐요 아니 거기서 그때 실드치던 사람들 아 뭐 피곤하면 좀 올릴 수 있는 거야 누가 피곤하다고 앞자리에 발을 울립니까 신발도 안 벗고 신발도 안 벗고 영화관에서도요 네 발을 올릴 수 있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비싸요 비싸요 겁나 비싸요 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살짝 올렸다가 사람 들어와서 후다닥 내린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어 그래 뭐 날개로 봐줄 수 있죠 하루 종일 방송했으니까 거업이니까 봐달라는 얘기도 안 해 아유 잘 쓰다 그러면 내가 잘 쓰다 그러면 내는 거지 저거 맞아 지금도 보면 지금 봐도 얼마나 황당해 구둣발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 게다가 그거 맞아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자기 발을 올린 거잖아 저거 지금 이상일 지사지 이상일 시장 용인시장 네 그때 옆에 김병민 아니야? 김병민 같은데? 김병민 맞네 김병민 맞네 저때만 해도 옆에 탔었네 이제 보니까 아니 근데 비스코비츠님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 전두환도 백단사 갔다 와서 매일 골프 쳤는데 골프 매너는 좋았대 되게 웃긴 게 이 와중이면 이 와중이라는 얘기를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와중이면 저것들 국힘당이라도 당해서라도 뭔가 좀 제대로 수습을 하든지 여기 국힘당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언론들도 안 쓰고는 있었거든요 좀 짜치거든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최경영TV 끝나고 박지영TV로 넘어갈 때 여의도가 항상 막히는데 이 집회를 계속해요 네 국힘당사 앞에서 국힘당사 앞에서 근데 진짜 살벌하죠 이게 소리가 음향 전문가가 있나봐 정말 진짜 진짜 멀리 가 소리가 내용이 이게 비방송용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살벌하게 하거든 그래서 야 지금 뭐냐 저거 항상 이렇게 하고 갔었는데 처음에 이 얘기가 돌았을 때도 다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야 에이 설마 짜쳐 짜쳐 설마 설마 나는 사실 오늘 장해찬 글을 보고 믿기 시작했어 장해찬이 나섰다는 얘기는 얘가 팩트 없이 윤석열 아니 뭐야 한동훈하고 싸우는데 얘가 팩트 안 들고 나왔을 리가 없어 그거 내용을 보고 너무 그게 너무 근데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네 본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본인 인증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냥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김건희와 대통령을 정말 방송에서 차마 얘기하기 힘든 그런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네 한동훈 대표의 본인 계정은 물론이고 네 와이프 친인척 네 여덟 개가 장인 장모 친모 친부가 있었나요? 친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름은 없어요 네 그리고 딸내미 이름 여기도 딸을 편해요 예 그래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네 이런 댓글이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본인 실명 인증을 받고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 그러면 거 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앞에 성만 돼있고 네 뒤에 그건 안 돼있어요 양지열 그럼 양땡땡 그렇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군지 몰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를테면 양땡땡으로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양지열 검색하면 나와 나와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뭔 놈의 시스템이 그런지 그냥 오류야 개발자가 오류야 오류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거야 생각 안 한 거지 생각 그래서 그래서 제보가 들어간 거 네 이상하다 이거 왜 진신 이 생각을 이렇게 누군가 보니까 진땡땡이 자꾸 욕을 하네 심지어 김건이를 가둬놔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 거야 개목줄을 채워서 끌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누군가 진짜 사람들이 다 머릿속들이 다 비슷해 비슷하지 비슷한 것들이 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병준이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는 기자예요 어제 매부쇼 나온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거의 한동훈이라면 증오하죠 일을 보듯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네 이 사람이 개인 유튜브에서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온 거야 제보가 댓글로 이런 게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쳐봤어 주르륵 주르륵 아까 그 자기챈 페북 올려놔 올려놔 한쪽에 지는 좀 주르륵 그래서 막 했는데 더 웃긴 거는 아무리 우리가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라도 장모하고 모친 이름까지 몰라요 모르죠 채영옥 장모 우리 모른다니까 367개 근데 그 댓글로 이 장모하고 모친 이름을 주면서 검색해 보라고 물었대 누구냐고 장모하고 모친 내가 보니까 그 댓글로 제보한 사람도 엄청 인바이브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들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찾아보냐고 이걸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검색을 때려보니까 저렇게 뜨더라 쭉 뜨더라 그게 1, 2분 내의 상황 관계로 다 한꺼번에 올라갔다 그 말인지 쓴 누군가 아이디 6개를 한 손에 쥐고 6개가 7개야 어쨌든 그걸 한 손에 쥐고 비슷한 글을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 그 한때 댓글팀 얘기는 그래서 댓글팀이 뭐 이렇게 한 거냐 댓글팀이 왜 가족 이름을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게 지금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장인 장모 휴대폰을 누가 가끔 내가 이제 어머니 넷플릭스 있잖아 어머니 넷플릭스를 연장해드리거나 할 때 핸드폰은 어머니가 들고 저 김포에 계시고 아 전화통화라도 몇 번 떴어요 전화통화라도 엄마 저 몇 번 나왔어? 인증번호 갔지 몇 번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하면 인증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썼다 하더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렇죠 이걸 몰래 할 수는 없어요 그 협조를 누가 얻어낼 수 있냐고 장인 장모의 협조를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 내가 안 썼는데 어떤 새끼가 이거 명의 도용 아니면 계정에 해킹됐거나 이거 진상조사하라고 바로 고발해야지 바로 고발을 합니다 감히 당대표 이름을 지금 근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당 관계자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게 어제 남춘 너희에서 헬마가 뒤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한동훈한테 그걸 물어보질 못하고 있대 한동훈 이름으로 된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어요 아니다라고 본인은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것도 나머지 정확한 해명이 아니다 정확한 해명이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진짜 아닌지 밝혀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 여러 명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한동훈은 동명인이 있을 수 있다고 쳐 나머지 그러면 그러니까 장인 장모 배우자까지 한꺼번에 같은 이름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동일한 취지로 글을 써 한날 한시에 가입도 같이 했고 3개월 동안 당비도 같이 냈어 그러고 나서 싹 사라졌어 한꺼번에 방송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라졌다 사라졌어요 진흥정, 진영구, 허수옥 이게 많은 이름도 아니야 그렇게 많은 이름이 아니지 글들이 올라가 댓글 막 이랬는데 사라졌어 수학 잘하시는 분이 확률 한번 계산해 봐주세요 이렇게 다 동명인일 가능성 이게 확률을 곱하기 곱하기 해야 되는 거잖아 완전히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이 확률은 근데 말을 안 해 그럼 한동훈이라는 캐릭터상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억울하다거나 해서 자기 이름이 잘못 쓰인 것 같았으면 절대 강한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집어넣어 이거 바로 잡아 쳐넣었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웃긴 게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그랬고 그전에도 언론에서 우리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언론에서는 무슨 한동훈이 각을 세우고 윤석열을 뭐 제어하고 뭐 김관희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보인 적이 없잖아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그렇게 거출을 해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었으면 잘 어울리기는 하거든 잘 어울리기는 하거든 여기도 아까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명태균과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 이유가 뭐가 달라 한 가지가 분명히 달라진 건 있습니다 수구렸어요 아 맞아요 확실히 수구렸어 이번엔 확실히 수구렸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수구렸어 지금 저한테 그 확률 계산 수학천재 거업이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세요 계산해드립니다 계산해드려 이거 뭐 어렵습니까 뭐 그래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럴 확률이잖아 동명이인이 존재해서 이 동명이인이 순차적으로 똑같은 짓을 했을 확률 아닙니까 동명이인이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이니까 동명이인 한 명 곱하기 한 명의 확률 곱하기 한 명의 확률 곱하기 이걸 여섯 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존나 낮지 확률이 넌 손으로 낮은 거야 손으로 좀 필피하지 않니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아 비슷한가 좀 높은가 로또 숫자가 몇 개지 여섯 개 여섯 개 비슷하네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한 거야 이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로또보다 낮을 수 수밖에 없다 로또는 한 번이지 그렇지 저거는 그리 여러 개잖아 그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동명이인이 존재할 확률이 로또 숫자 하나보다 훨씬 나을 수밖에 없거든 로또가 지금 800만인데 그렇지 근데 로또 숫자는 몇 개는 16개는 24개인가? 로또 숫자가 몇 개야? 29개 몰라요 몰라 나도 45개 45개 근데 대한민국 이름 몇 개야? 아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이거는 로또 연달아 한 다섯 번 맞을 확률일 거야 이거 근데 조금 이상한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고발했잖아 시민단체 뭐 하여튼 누군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고발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언론들이 계속 상황을 보고 있었잖아 어제부터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씁니다 다 썼어요 오늘 조중동 다 썼죠? 조중동 다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 SBS 다 썼어 지금 참 야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일이어서 이게 이걸로 만약에 날아가면 정말 창피하겠다 정말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웃기는 꼬라지로 날아간 당대표가 될 거예요 아 이준석이 앞에 있긴 있지 대전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잖아 걔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만 근데 이거 국민의힘 반응도 웃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작성자 검색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기능을 없앴어 처음에 대응이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없앨 게 아니라 확실하게 찾아내야 될 거 그렇죠 일단 맞고 본 거지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갈 생각에 보면 저것만 있었을까 저 이름만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주변에 누군가의 이름을 넣으면 갑자기 저것도 막 주르륵 나오는 거 아닐까 근데 어제 이병준 기자가 한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총선 열심히 뛰었잖아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총선 기간 동안 활동이 하나도 없어 활동이 1도 없다는 거야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댓글팀이 가동이 됐다면 그 기간에도 활동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없어 왜냐하면 한동훈이 나와서 외부 활동하는 거랑 별개로 댓글팀은 계속 돌아갈 테니까 그렇지 돌아가니까 근데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그 기간에는 없어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야 이건 너무 무식하게 한 거 아니야 너무 무식하게 한 거 아니야 너무 무식하게 한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